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전남 연구원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독자적인 전남 연구원의 기능, 재산 운영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내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라 기존 광주 전남 연구원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연구원을 분리 운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 운영하는